안녕하십니까, B입니다. 이제부터 저 B의 1인 토크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이름은 B쇼. 여기는 저의 사무실이고요. 앞으로 제 사무실과 제 식구들, 그리고 저의 사생활들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는 제가 가장 아깨는 우리 사랑이에요. 사랑이 얘기해봐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제 사생활이 궁금하시다면 그러면 계속 B쇼를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. 이제부터 B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